자 여기는 creative, to find out, try to answer 가 대답이 되겠죠. try는 아이엔진하면 시도하던데 거의 대부분 try 나오면 그냥 뒤에 2부장 삽니다. 자 여기는 주어, 동사, 주격보,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finding out 하면 분사고문이 돼서 뭐뭐 하면서죠. 자 그러면 how creative are you? 너는 얼마나 창의적이니? to find out, 알아보기 위해서는 명령문의도라는 거예요. try to answer a very simple question. 매우 간단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해봐. 277번 that 들어가고 say,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여기는 that. 자 여기는 지금 뒤에 거부터 보면 존재구문은 완전이죠. 존재구문은 동사하고 주어만 있으면 되니까 more than one answer. 이게 주어가 되는 거니까 that이 들어가는 거에요. what은 불안전해야죠. 그 다음 여기는 if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시장 없죠. 그 다음 자 여기에서는 you may a and b로 think하고 say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은 여기는 if절은 여기 들어가면 인지 아닌지 의미가 아니지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that하고 if는. 자 너는 아마 생각할 것이다. 그 답은 그 답은 오직 한 가지의 정답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4라고 말할 것이다. 자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너가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너는 깨달을 것이다. there may be more than one answer. 한 가지 이상의 답이 있다라고. like this or like this. 자 여기는 당연히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매일 우리는 많은 질문을 직면한다. 우리는 종종 하나의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자 여기는 many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ow you view 이게 들어가야지. 밑에 거부터 보면은 간접의문문이죠. 간접. 그래서 의문사, 주어동사. 이거는 의문사, 진짜 의문문. 직접의문문일 때. 이건 간접의문문. 그 다음에 many는 뒤에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answer에 s가 붙어있네요. 자 그러나 there can be many different answers. 많은 다른 답들이 있을 수 있다. your answers depend on 너의 답은. 너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 자 여기는 have shaped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y viewing. 그 다음에 developing. 그 다음에 what. 됐이 들어가야겠죠? 자 보면 여기는 지금 아이디어라는 선행사가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됐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and b로 연결되는데 바로 viewing, developing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ing는 앞에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 동명사 그리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have shape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필요해요. 과거 완료는 대가고 때나 써야지. 자 throughout the age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이럴 땐 사물을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따라서 어떠한 개념들을 발달시킴으로써 그런데 어떤 개념이냐면 독특하고 유용한 개념들을 자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 조하네스 구텐버그입니다. 구텐버그의 세상에서는 그 시절엔 두 개의 장치는 장치가 흔한 사용 속에 있었습니다. 와인 압축기하고 그 다음에 코인 펀치래요. 자 to make 그 다음에 the other 자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용법의 투부정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other에 더가 붙을 때는 더가 붙을 때는 나머지 모둔인데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니까 이게 한 개잖아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와인 프레스 첫 번째 것은 포도를 내리 누릅니다. 와인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그것은 동전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여기는 himself 그 다음에 여기는 so that 여기는 dem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기 자신 이러한 뜻이니까 himself 지칭 대상이 같은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코인 펀치 복수 붙어 있는 거를 받아주기 때문에 dem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 필요해요. 두 가지 다 의미는 같지? so that 하면은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도 뭐뭐하기 위해서죠? 자 어느 한 날 구텐버그는 한번 재미로 농담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자 what if I took a bunch of these coin punch 내가 이 한 묶음의 이 코인 펀치들을 가져가서 그것들을 놓으면 어떨까? 와인 압축기 아래에 그것들이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종이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와인 압축기 아래에 코인 펀치들을 놔두면 어떨까? 자 여기서는 링킹 그 다음에 changed 자 여기는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능동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는 of 보이죠? 전치사 뒤 동명사죠 자 결국 그의 생각 그 두 개의 장치들을 연결하는 것에 그의 생각이 자 read to the birth of the modern printing process 현대적인 그 인쇄기의 탄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자 여기는 how they worked and 여기는 what they could do 자 둘 다 똑같고요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그 다음에 그냥 평서문처럼 주어동사 이렇게 두 동사를 쓰거나 조동사를 앞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두 동사를 앞쪽으로 보내는 이거는 직접 의문문이죠 자 구텐버그는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자 이 표현은 수거로 외워내요 갑자기 어 갑작이라는 얘기야 갑작스럽게 어 그 공기 속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생각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he knew about the two device of his eater 그는 그의 시대의 그 두 장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he knew how they worked 그는 알았다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그것들이 할 수 있는지를 자 여기는 요게 들어가게 되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자 얘는 수거에요 in other words 까지 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건 외워야 돼 자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발명의 뿌리는 주어가 되는데 복수죠 그러니까 was were already there 이미 거기에 있었다 자 여기는 what was 그 다음 view 그 다음에 combine them 자 먼저 them이 지칭하는 대상이 이 two device이기 때문에 복수 them으로 받아줘야겠고요 a and b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what절 주어를 사용한 거죠 디드의 목적어가 없어요 요기까지가 what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what절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 들어가니까 was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기 two 생략을 시킨 거예요 이런 거를 원형 부정사 보호라 그래요 자 원형 부정사 보호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자 1번 주부의 주어 쪽 부분이란 얘기야 요기 what guttenberg did 주부의 or the only what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고 다시 두번째는 주부의 두가 있어야 돼요 있네 디드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투부정사에서 툴을 생략하고 원형 부정사 보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텐버그가 했던 것은 그 두 개의 장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what 들어가야 되겠고요 connecting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구텐버그는 요것을 예제로 보여줍니다 뭘 예제로 보여주냐면 현대의 발명가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것을 여기는 이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what이 불안전하니까 what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형적인 예제로 보여줍니다 그게 뭐였냐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거 그게 바로 이거를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창의석이란 단지 어떤 것들을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는 동사 주격보호 주격보호니까 당연히 준동사가 들어가야죠 to connect도 되고 connecting도 되고 자 여기는 place add 그 다음에 clean 먼저 랫동사 오형식 사역이죠 그러니까 수세미가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게 근데 사역동사니까 목적격보호에는 동사원형 원형부정사가 와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c b a 로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는 왜 또 동사원형 나와야 돼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었다 자 창의적 생각인 생각은 또한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발명 그러니까 현대적인 식기세척기의 발명 뒤에도 있었다 그녀의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은 그 그릇들을 놓고는 했다 이거 동사로 쓰인 거야 place 놓다 식기세척기에 그리고 물을 더하고 그리고 수세미가 식기들을 그러니까 접시들을 깨끗하게 하게 시켰다 자 여기는 damaged가 들어가야 되고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이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러나 자 도우 이럴 때는 그러나 앞에 아니라 이렇게 뒤에 단독으로 쓰이면 그러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자 그 수세미들은 때때로 아주 안좋게 그릇들에 상처를 입혔다 자 여기는 어프로치 들어가야 되겠고요 어프로치는 타동사여서 뭐뭐에 접근하다 하니까 전치사 툴을 쓸 것 같지만 타동사여서 전치사 안 씁니다 자 이 사람은 그 과정 식기세척의 과정에 다르게 다가갔다 여기 부사 들어간다는 거 들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어프로치 동사수식 부사야 어프로치가 오형식 동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자 여기는 이거는 지금 수동태 완전이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dash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베이스디인거는 be based on 뭐뭐에 기반하다 자 여기는 러닝 이거는 키 바이 엔지죠 계속 뭐뭐하다 그래서 너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너는 창의성을 위한 도구를 가지게 된다 자 여기는 to play가 답이 되어야 되고요 자 ability는 보통 투부정사랑 단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who can imagine 쉑스피어 누가 쉑스피어를 상상할 수 있겠니 without his understanding of poetry 시에 대한 시에 대한 그의 이해 없는 쉑스피어를 상상할 수 있을까 혹은 베토벤을 그의 능력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의 능력이 없는 베토벤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자 여기는 because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기는 또 to think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chance는 역시나 투부정사를 주로 취하고 뭐뭐할 기회 자 많은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즐긴다 왜? 그것들이 수수께끼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밌는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 자 여기에서는 to solve 여기는 thing 야 이거는 당연히 hav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죠 뭐뭐해야만 한다 조동사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the answers to riddle 그 수수께끼의 답들은 거의 명확하지가 않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선 너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 여기는 당연히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 라는 조동사죠 그래서 너는 힌트들을 모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collect하고 a&b로 연결돼서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서는 단이 있기 때문에 비교급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라이러입니다 자 to try this rather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 수수께끼를 한번 시도해봐라 나는 더 가볍다 깃털보다도 그러나 no one can hold me for long 어떤 사람도 이거 부정으로 해석해줘야죠 부정문이 되죠 어떤 사람도 오랫동안 나를 지탱할 순 없다 붙잡을 순 없다 what am I 나는 무엇일까 do you know the answer 너 답 알겠니 자 여기는 are 그 다음에 something lighter 자 여기에서는 존재 구문이 되는 거죠 there is a boy 소년이 있다 그래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thing one body는 thing one body 이런 합성명사는 some과 thing을 합친 거 아니야 그치 합성명사 는 후치수식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유용한 힌트들이 있다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깃털보다 더 가벼운 무언가 그리고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hold 그리고 그 가능한 의미 그 단어 hold 참다 붙잡다 의 가능한 의미들 자 여기는 think가 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igure out be able to 당연히 뭐뭐 할 수 있다 can과 똑같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가야 되고 a and b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if you combine the clue and think hard 이럴 때 hard 열심히 너가 그 힌트들을 합치고 그리고 열심히 생각해 보면 you may be able to figure out the answer breath 너는 아마 그 답 호흡을 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obviously 그 다음에 여기는 it이겠죠 자 여기서 it이 답이 되는 거는 your breath 호흡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lighter 얘가 이 형식 동사잖아 여기가 주격보호 그러니까 주격보호는 당연히 형용사 여기가 주격보호가 아니에요 이거 더 가볍다 근데 이거는 형용사수식부사 자 너의 호흡은 명확하게 더 가볍다 나의 깃털부다 그리고 너는 붙잡았거나 혹은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오랫동안 자 여기는 if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e 자 여기는 존재구문이죠 there is there 뭐뭐가 있다 그래서 얘가 동사 얘가 주어 어 여기가 복수네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인지 아닌지 로 해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c동사 ask동사 다음에 많이 나와요 이 때문에 if가 들어가야지 자 now see 자 이제 봐보자 you can solve another reader 너가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자 there is a green house 녹색 집이 있다 inside a green house 녹색 집 안에는 there is a white house 하얀색 집이 있다 inside a white house 그리고 하얀색 집 안에는 빨간색 집이 있다 그 빨간색 집 안에는 많은 아기들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빨간색 집 안에는 하얀색 집 안에는